제가 이중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주세요 블루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중성중성 내 판정에 내가 죽었어 아니 저거는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이거는 조졌어요 우리 이거 기본으로 해 4인인가 그거 응 응 4인 스쿼드 아 나한테 투수들이랑 하는 거예요 언니? 아 투수들이랑 하는 거야 우리 투수들이 잘해 저읍 대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판은 깔려서 꿀문들 알지 알지 투수만 믿으라고 나 블루야 예예 저번에 꼬이유님이랑 블루랑 네네 은단이랑 4시 서 있었더만 혜택으로 안 했어 아 나도 희소식이네요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이거는 조졌어요 네 봐요 블루님 블루님 예예 블루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와이셔츠가 잘 어울리고요 눈 크고요 키 작은이요 제가 키가 178이거든요 야 내가 누구 야 이 형만 물어봤듯 아니야 니네 왜 바로 마지막으로 키 작은 사람으로 반영 나오신 거죠 누나 3번 3번핑 왜 가는데 어 저거 가나봐 아니 뭔 소리 하네 어디요 아 거기요 아 글로죠 그쪽 괜찮네요 요가죠 여기요 뭔가 아니에요 아 가라면 가요 누가 3번 4번핑 저거 찍었냐 내가 찾는다 내가 나랑 꿀어 나 누나 아니 내가 저기 찍었는데 어 거기 괜찮네 라고 네가 말했잖아 아 내가 저기 아니 강제님 핑 보고 얘기한 거잖아 누나 여기 메인이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잖아 여기 저쪽 1등 시키기 어 그냥 사람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구독과 알림을 누르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기면 문상을 매일 두매에게 드립니다 개꿀? 아니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죽었어? 아니 여러분 힘들어요 제가 그냥 쏴도 죽일 수 있는 사이 프라이팬 들고 싸워도 적대가 불가능하지 않음 일단 못하겠어? 설마? 1등 쉽지 화염병에 못다 죽으시는데 1등 계 쉽지 야 다시 해 다시 하라 화염병에 불탄 주는 게 제일 슬프 그거는 아휴 그럴 수 있지 A? 그럴 수 있지 야 나이 무거운 너도 이렇게 진통제 안 나오나요 여기? 응 안 나와요 진통제 무거워서 내가 뺐어요 화염병 쪽으로 빼지 아 화염병 뭐 전략적으로 쓰면 좋은 건 블루님 지금 잡혀있는 거라면 호궁에 총 한 발 나 타 얼른 뭐 하는 거야 아이고 미안 고마워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어? 엠 방향 야 잡으러 가자 수수만 믿으라고 친구들과 함께 있어 어 뭐야 야 이거 뭐야 뭐야 강진이 왜 여기 있어 차 어디 갔어요? 차 기름이 다 됐어요 아 기름 그 안에 사람 있어 주황색 집어 저 집 아니에요 빨리 오더 해드려 오더는 사실 거기 있는 게 제일 좋아해요 얘들아 얘들아 이거 너무 모이는 거 아닙니까? 오 주변의 사운드를 듣고 모인다 차 온다 차 온다 도로 도로 싸 싸 싸 싸 싸 워이아이구 아 잠깐만요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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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여 싸여 할 수 있어 이야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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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한 명 잘한다 오 이야 이야 이어 이야 이야 싸 싸 싸 싸 싸 싸 이야아 얘들아 미쳤다. 야 미쳤다. 방금 너무 리얼했다. 오졌다. 야 이거를 3대1을 닦아버리네. 오졌다 오졌다. 너 이 줌만 쏴 얘들아. 밑에 발소리 밑에 발소리. 밑에 발소리 올라온다 올라온다. 한 명 한 명. 왔다 왔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옆집에도 하나 발소리 나네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부른다. 얘들아 자꾸 일로 와. 투수네 투수.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슈탄 슈탄 조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됐어. 너무 너무. 너무 많아. 정신 없다. 잘하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하는. 참. 오시는데 얘들아? 잘한다. 옆집에 있다 애니 방향. 발소리 난다. 나만 안 들리면 귀가 어떻게 됐나? 나도 안 들렸는데. 착한 사람 귀에는 들려. 미사로. 위에 조준하고. 죽었다. 위에 싸웠으니까 더 있어. 야 나와봐. 야 빨리 나와봐. 나와서 왠지 지나간 척 해. 왜 우리 집만 쓰냐고. 야 집 쪽으로 집 쪽으로. 강진님한테만 딱 보이는 것 같아. 이 각 좋다. 근데 왜 그래. 위에서 산 위에 있네. 어 1층 1층. 반대쪽. 저 보인다. 돌 돌 돌. 돌 보인다 저거. 돌 뒤에. 어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아 아깝다 아깝다.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해봐. 돌 지나. 오른쪽. 어 사람 발소리.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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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어 나이스. 야 저걸 잡아버리네. 쩔었다 쩔었다 인정. 진짜 잘한다. 저 뚫린 저기 저기 저기. 어 저깄다 반대쪽 집 애들. 어 뭐야. 잡았어. 대박 대박. 얘들아 이동해야 돼. 쏘지 말아봐 쏘지 말아봐. 어 온다. 얘들아 이동해야 돼. 이동해야 돼. 이동해야 돼 알지? 뭐 뭐 뭐 타고 왔나. 오. 좋아 좋아. 저 뒤에 뒤에. 팔. 뒤에 뒤에 팔각정 팔각정. 나오지 나오지 보이죠 보이죠. 쏴버려. 나왔다. 그렇지 그렇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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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가 이제 나가. 그냥 가요 그냥 나가요. 뛰어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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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뛰어. 뛰어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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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뛰어. 나이스 씨앗이 잘 아닌데. 오 일단 살았어 일단 살았어. así감 blir 하는데? 일단 살았어. 나이스. 일단으러 쭉쭉 직진. 직진하면 여기 1평집 있을 거야 아마. 하나 있을걸 하다 보면.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auch. 아 좋아요 좋아요. 일단 안전화죠 굉장히. 안전해요. 어 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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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집 dass. 저 저기 갈색 어어. 여러명인듯 조심해요 방!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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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옆에 애가 쏴준다 옆에 애가 쏴준다 옆에 애들이 쏴준다 나이스 나이스 양각 양각 제즈 양각 좋았다 좋았다 왼쪽에 봐줘야돼 왼쪽에 이제 우리 미리 들어가죠 미리 팜에 들어가요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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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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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조심 아까 걔들이다 보인다 보인다 약간 왼쪽 약간 왼쪽 돌 돌 돌 아깝다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원각 제고 저 밖에 있는 돌 거기 애들이 좀 오호 강진이 선택 좋았구요 매포서 매타 좋아요 어? 어 강진님 쪽이다 강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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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저 뒤에 마시멜로우 있죠 마시멜로우로 가봐요 뒤에 뒤에 나한테 조심해서 나가요 뒤로 뒤로 그쪽 약간 오른쪽으로 너무 왼쪽이잖아요 자기장 안쪽 자기장 안 자기장 안으로 안전구역 안에 중간에 있는 중간에 있는 마시멜로우 좀 더 가봐요 그 마시멜로우에 잘 숨어있어요 연지 알지 말 알지 그쪽 알지 아까 그쪽에 저기 있었었잖아 그쪽으로 돌았을 수도 있으니까 어어 아유 서비 서비 이렇게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 왼쪽에도 붙었다 왼쪽 저쪽 저쪽 있네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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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싸울 때 싸울 때 살짝살짝 오른쪽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돌아서 붙을 준비해 오케이 나이스 오른쪽에 하나 아까 걔가 잡아줬고 이쪽 담장에도 둘 있어요 원준다 원준다 들어갈 준비 오케이 오케이 쏜다 원조 원조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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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숨었다 잘 숨었다 나이스 앞에 그 벽면까지만 가면 돼 앞에 벽까지만 붙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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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그 벽에도 하나 붙어있고 연막 안에 하나 있겠다 연막 안해랑 담장 안에 하나 어 쟤 나 허영편이야 쏴 써 써 써 써 사버려 어 봐봐 전략쪽이라 있어 쏴 나이스 우와 강제들 klauber 이걸 이겨버리네 야 이걸 이겼다 어저다 진짜 진짜 근데 내가 이거 잘 이끌어줘서 그래 아 예 좀 봐준 투수들이 마지막에는 봐줄 생각 없 재차판 우승 좋아요 좋아요